타로카드 개론 11번까지 3, 4번에 걸쳐서 가볍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그냥 틀어놓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타로카드 읽을 때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타로 현업 프로마스터들도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타로 리딩을 하고 타로카드를 해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대로 질문하는 거죠 뜬구름 잡듯 질문하면 해석도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의도가 명확해야 대답도 명확하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카드를 뽑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두리뭉술하게 카드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중력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타로 질문하는 방법 제가 샘플 여러 가지를 가져왔어요 카드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매끄럽지 않게 펼쳐진다? 그럼 내가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프로마스터들도 타로카드 제가 펼친 걸 보거든요 그러면 같은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면 제자 선생님과 제가 뽑았을 때 거의 같은 결로 나옵니다 참 신기하게도 카드 구성은 다르지만 어떤 기승전결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여러 사람이 뽑아도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주파수를 제대로 맞췄다면 그런데 제가 이제 열몇 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의도 해보고 뽑아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 번씩 엉뚱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프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괴감을 겪기도 해요 내가 지금 타로가 왜 이렇게 튀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줘야 될 결이라는 게 있는데 타로카드의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전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카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문자도 마찬가지고 프로마스터도 마찬가지고 타로카드를 읽을 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언가를 읽는다는 건 질문이 있어야 되죠 가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질문 없이도 타로카드를 읽을 수 있나요? 원래는 선생님 타로카드는 질문 없이 읽는 거예요 파울로 코엘료의 서설 브리다를 보면 카드 4장을 펼쳐놓거든요 그리고 질문은 없어요 그리고 그 카드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한 번 잘 감상해보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요 타로르 데일리 명상처럼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나에게 해주려는 이야기를 질문 없이 펼쳐놨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타로카드는 애초에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성장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고 질문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펼쳤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명상과 성장의 도구가 아니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싶을 땐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의도를 바로 세워야 날카롭게 세워야 답도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부자인가요? 하는 질문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 부자라는 기준은 누구는? 10억만 있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애개 100억 갖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고 사람마다 스케일이나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질문을 내가 부자인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내가 부자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내담자의 스타일에 따라 카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부자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성공은 확실히 한 편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경제적 여유가 넘치더라도 카드 구성이 사회적 성취 위주로 뜨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는 기준치가 애매모호한 것보다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해야 돼요 내가 100만원을 벌 수 있을까랑 내가 2월에 100만원을 벌 수 있을까랑 전혀 다른 질문이 되죠 전혀 다른 질문이 되죠 질문을 보다 한정지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2월에 100만원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랑 얻는가는 또 전혀 다른 질문이 돼요 얻을 수 있을가는 보다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얻는가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가와 합격하는가는 상당히 비슷한 질문 같지만 정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홈카페에서 상담을 받아봐도 어떤 분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철한 답을 주시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열린 결말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타로마스터의 성격을 따라가는 편이고 타로마스터의 성격에 따라 질문을 하는 방법 또 그 리더의 성격에 따라서 카드 구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부자인가요 했을 때도 실제로 부자라 하더라도 내가 부자라는 생각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위주로 많이 느끼고 있다면 그런 카드들로 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00만원의 수입을 얻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좁고 명확한 포인트가 있다면 얻을 수 있나는 좀 더 열려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니 보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단정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이제 우리가 타로 상담, 재회 상담을 받으러 가면 대체로 같은 결론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재회 가능성이 있을 때는 대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없을 때는 대부분 좀 얻다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된다고 어떤 분은 안 된다 해요 그러면 타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 그렇진 않고요 선생님 질문의 차이예요 2월 안에 재회하나요? 라는 질문과 재회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 재회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은 어떤 적중 범위가 상당히 달라지죠 기간까지 한정 지어서 2월 안에 재회하나요? 하는 질문과 다시 재회하는가? 하는 질문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있나요? 하는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이 되어 보시다시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재회하나요? 라고 묻고 어떤 분은 재회의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 이 사람이 재회를 못했다면 이렇게 재회가 되는가? 라고 물은 사람이 보다 정확한 답을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왜냐하면 재회할 가능성이 있는 거랑 실제로 재회하게 되려나 하는 거랑은 질문이 다른 질문이고 재회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과 2월 안에 되는가는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3월이 됐을 때 누가 맞았냐? 했을 때 2월 안에 재회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결국에는 맞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프로마스터들도 현업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타로 상담가 분들도 이게 몇 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도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사유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타로 리딩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타로마스터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손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걸 고지곳대로 듣지 않고 프로답게 해결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상대방 속마음이요 재회운이요 그러면 상대방 속마음하고 카드를 펼치거나 재회운하고 카드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맞출 수 있어요 당연히 의도를 세웠으니까 그러나 보다 고단수고 프로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을 날카롭게 던지셔야 돼요 이거 지금 타로마스터 100명 중에 95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그냥 리딩하는 방법에 급급해져요 그런데 내가 정확도를 높이고 나의 허술하고 어떤 부족한 면을 보충을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첫술이에요 타로카드 읽을 때 질문하는 방법 그러니까 보다 명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세우고 손님이 설사 상대방 속마음이요 하더라도 헤어진 관계라면 헤어지고 나서 지금 여자친구에 대해 남자로서 이성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물론 이렇게 줄줄줄줄 하면서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타로카드를 뽑을 때 상대방 속마음이지만 그 짧은 찰나에 내가 알고자 하는 느낌을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자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의도를 세우고 뽑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060 타로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집중하는 겁니다 단순히 상대방 속마음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 속마음 이렇게 뽑으면 그냥 그 사람 요즘 속마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의도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내담자에 대한 이성적으로 제외하고 싶은 마음 혹은 상대방의 질문자에 대한 헤어지고 난 뒤 남자로서의 속마음 현재 상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의도를 하고 순간적인 집중으로 빠르게 의도를 날카롭게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하셔도 훨씬 더 상담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걸 우리 선생님께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타로카드로 어떤 것들을 주로 보나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타로카드로 주로 읽는 것들은 대체로는 상대방 속마음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의 속마음 혹은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속마음 요즘 어떤 상황에 대한 속마음 이런 식으로 속마음이 있고요 가장 많이 보죠 그리고 현 상황과 과거 상황 어땠는지 일어났던 상황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흐름을 가질지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관계나 어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결론도 나타나죠 이게 어떻게 그래서 결말이 지어질지에 대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요 조언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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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조언이 가장 효과적일 때는 공부하는 학생일 경우 내가 지금 합격하기 위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타로 카드로 주로 읽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너는 합격해 너는 탈락해 이런 질문을 물론 손님은 그렇게 원해서 오시죠 합격 여부를 알기 위해 그런데 내일이 시험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내일이 시험인 학생이 불안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나 내일 합격할까요? 결론이 핵부정이야 선생님 절대 불가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타로 마스터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아마추우면 야 너 떨어진다고 나왔어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프로 마스터의 자세냐 그렇지 않죠 선생님 예를 들면 카드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좋겠죠 타로 카드 흐름이 상당히 약하게 나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결론이 상당히 긴장해서 부정적인 카드라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이라면 저는 딱 하나 유일하게 시험인 만큼은 조언 카드로 바꿔서 말을 해요 시험을 다 봤으면 결론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죠 시험을 다 본 상태예요 그리고 결론을 원해요 그러면 사실 조금 어렵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어떤 걸 놓쳐서 어렵다고 한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만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너 떨어질 거니까 이제 공부한 거 의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프로 마스터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답만 주면 되는 사람이겠지만 상담사는 내담자의 손님의 어떤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얼마 전에 상담을 왔다는 자체가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이 점을 본다는 자체가 그러면 조언점 이슈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잠도 설치고 컨디션도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마킹 실수라든지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나오니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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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내가 조금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하실 때 너무 많은 것을 하루 만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놓친 것들 핵심 포인트 위주로 짧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내가 생각지 못한 예를 들면 카드가 그런 흐름이라면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와서 문제가 나와서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내가 평상시에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파트 있으면 그 파트를 조금 더 보는 것이 오늘 점수를 올리는 방법 같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말해주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로 주로 읽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타로로 얼마나 보냐예요 진짜 그런 질문 많이 듣죠 타로 카드는 3개월 6개월까지만 볼 수 있다는데 선생님은 얼마나 어디까지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3개월만 보는 분도 있고 평생을 보는 분도 있어요 저는 해외 집시타로를 보면 평생운을 봅니다 타로 카드로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대체로 3개월 6개월로 많이 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해외 집시타로 이런 건 뭐 평생을 보니까 뭐 10년 전에 가거나 10년 뒤에 미래도 맞추더라 하잖아요 이 타로 카드가 신점처럼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봤을 때 제가 카드 3장을 가져왔어요 이 카드는 2번 완즈라는 카드고 이 카드는 10번 운명의 스레바퀴라는 카드고 이 카드는 6번 펜타클이라는 카드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 남자가 들고 있는 지구본을 볼게요 이 사람은 지구본을 들고 아주 멀리를 보고 있죠 마치 3개월 6개월 2년 뒤에 먼 미래를 바라보는 듯한 남자의 모습이에요 이 질문을 실제로 지구로 뒀을 때랑 이걸 사과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사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과 이 넓은 지구와 우주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게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하는 차이예요 내가 오늘 내일을 생각하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10년 20년 뒤를 생각하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마치 이 지구본이 운명의 스레바퀴처럼 나의 운명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냐 혹은 이 사람이 내일 나한테 천원 줄까? 만원 줄까? 하는 아주 작은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범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질문하고 올해 안에 1억을 벌 수 있을까? 하는 범주가 달라지듯이 타로 질문과 타로를 보는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전체 운명과 먼 미래까지 본다면 그 먼 미래를 좀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내일 이 사람이 천원 줄까? 만원 줄까? 혹은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상대적으로 작은 것에 대해 질문한다면 이건 단순히 내 손 위에 올려진 사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를 3개월 정도를 했을 때는 3개월까지 볼 수 있고 10년을 한다면 10년까지 볼 수 있지만 이 10년이라는 흐름에 대해서 맹신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질문자라면 볼 수 있지만 또 리더라면 해석해 낼 수 있지만 그건 철저히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되지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꼭 물어보셔요 내가 선생님 내 후년에는 3억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봅니다 당연히 1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어느 정도 시기에 내 운명상 2년이 다 하는 것이 나오는지를 펼쳐보죠 참고해서 계획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3개월, 6개월, 1년 보고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있을 때 혹은 먼 시기를 볼 때는 참고삼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